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해주는 더 블록체인어 시은 영어는 딴 데 같고요 서토시는 딴 곳에 있고요 시은의 블록체인 방송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주제가 좀 특이하지는 않고 과거에 다룬 건데 오늘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사기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아마도 마지막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드는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뭐 이것이 사기냐 이게 아니냐 뭐 어떤 코인이 진짜냐 그래서 너무 많은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스캔버스터라 해서 이거 하나하나를 사기 하나하나를 다루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 시간이 너무 낭비인거에요 왜냐면 제대로 된 코인 공부할 제대로 된 코인이나 블록체인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왜 내가 굳이 시간을 내서 이걸 공부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격하게 들고 조금만 파봐도 이게 사기라는 건 알겠는데 더 파서 뭐가 도움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청자 분 중에서 한 명이 저스틴 리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스틴 리라는 분이 제가 첫 번째로 스캔 방송을 하고 난 뒤에 꾸준히 이제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저스틴 님 같은 경우는 사기를 실제로 당하셨어요 사기를 당한 내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사람들이 사기를 안 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가 사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좋은 이제 조언도 구하고 이제 물어본 적도 있고 이제 밑에 아래 보시면 스티믹의 저스틴 리님께서 블로그 포스트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기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시면 저스틴 리님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러분 모두 오픈모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스틴 리님은 추가적으로 오픈모임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와서 저스틴 리입니다 사기를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사기에 대해서 저하고 깊은 이제 얘기를 나누시려고 하고 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왜냐면 제가 저나 이제 영훈이가 저희 두 명이서 다 감당할 수 없는 게 많은데 어떻게든 이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있고 이제 사기 식별 전문가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스틴 리님이 이제 그렇게 와주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난 뒤에 아 그러면 그냥 콜라보 형식으로 약간 저스틴 리님 블로그 소개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방송을 하면 좋겠구나 해서 저도 이제 제가 사기에 평소 사기나 아니면 그런 스캔들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를 좀 정리를 하고 난 뒤에 그래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네 너무 오픈모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후기를 오픈모임 후기는 저랑 영훈이랑 다른 날 내일쯤 내일쯤 한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산 모임에 대해서도 얘기할 건데 네 일단 이거는 영훈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저 혼자 하는 겁니다 네 사기꾼도 많지 좋은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열정 많으신 분들이 많죠 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첫 번째 시작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에요 그 성경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뭐 아 네가 뭐 네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믿냐 이게 아니고 어 뭐 사회비 종교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경우 사회비 종교나 사회비 단체 이게 종교가 맞냐 안 맞냐를 할 때 많은 경우는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를 알면 알수록 가짜가 더 확실하게 보이는데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가짜가 안 보여요 그런데 또 가짜를 알려고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진리가 뭔지 파악을 못해서 진짜 진짜 배기가 뭔지 내가 몰라서 대조되는 걸 모습을 보지를 못하거든요 네 김철수님 현대코인 사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코인이 이 코인이 사기예요 그냥 올려주시면 제가 사기인지 아닌지 방송을 하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아마도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사기 같은 경우는 저는 두 가지의 결합이라고 봐요 사기는 첫 번째는 인간의 무지함과 두 번째는 인간의 탐욕의 결합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첨단 기술에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최첨단 기술 사기는 좀 무서운 게 진리와 거짓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기든지 사기꾼이 어떻게 거짓만 얘기를 해요 그럴싸한 얘기 플러스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 플러스 거짓으로 사기를 치고 대부분 제가 아는 뭐 사기 세미나 그런 데 가도 다 블록체인 인터넷에서 저희 이거 떠 있어요 뭐 TCC 뭐 그 다음에 뭐 뭐 에스트리트 이더트레이드 뭐 맞죠? 등등등 이런 많은 사이 이런 사기들이 전부 가보시면 블록체인에 관한 얘기도 하고 뭐 달러와 금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기존 이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겪고 있는 금융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기본적인 얘기는 모두 동일하고 철학적인 얘기도 동일하고 맞는데 이제 디테일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진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지한 점에 대해서는 내가 교육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탐욕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탐욕이라는 게 단기간에 돈을 쉽게 벌게 해줬을 때 내가 솔깃하잖아요 근데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많아요 제가 여기 방송에서 이더트레이드를 까고 마이닝맥스를 까고 에어빗클럽을 까고 원코인을 까고 막 사기들을 가지각 사기들에 대해서 현대코인도 지금 몇 번째 말하는 건지 현대코인 사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까고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이거 맞냐고 계속해서 물어보시는데 제가 돈을 투자했다고 내가 투자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까지 하시겠습니까 저는 만약 내가 당장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장발장 얘기가 그거 잖아요 장발장 그 옛날에 레 미저러블레 그 레이미즈 얘기가 내가 당장 굶어 죽을 건데 나는 훔쳐야지만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 같이 여러분이 그 돈이 지금 당장 100% 200% 수익을 한 달 만에 봐야 되는 그런 돈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사기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뭐든지 하셔도 어떻게든지 돈을 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기에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걸 빼기 돈을 빼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수익이 들어올 때까지는 좋아요 뭐 이더 트레이드나 뭐 원코인이나 수익이 들어올 때까지는 좋은데 사기에 참여하고 있다면 거기에 지금 제가 사기라고 말씀 제가 제 말이 답이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지만 돈을 더 이상 추가 투자는 하지 마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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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하지 마세요 제네시스 마이닝은 사기는 아닙니다 그 대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마이닝 맥스 어떠한 문제 있는지 이거 들으시고 난 뒤에 김기업님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종목은요 너무 많아요 정찬은 제가 원래 여러 가지를 다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그냥 한 가지를 딱 통합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사기에 대해서는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사기는 흑백이 아닙니다 흑백이면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사기는 제 생각에는 더 알면 알수록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흰색이고 백색이고 사기가 아닌 블록체인들이 여기 확실하게 있어요 포진이 되어 있고 근데 여기 흑색이 있고 여기 회색 부분이 너무너무 광범위에요 여기서는 사기에 좀 더 가까운 곳들이 있고 그리고 좀 더 진짜 백이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백이 뭔지 확실하게 좋은 게 뭔지 파악을 하면 이 나머지가 다 보이거든요 사기의 특징은 뭐 그런 게 있죠 입소문을 타고 돌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신뢰하는 내가 기존에 신뢰하는 관계들이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종교단체에서 관계나 직장 동료나 부녀회나 아니면 내가 아는 친구들의 권유에 의해서 내가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신뢰를 하는데 아니면 이 사람이 틀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신뢰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맞냐 틀리냐가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누구를 전적으로 신뢰를 하면 이 사람의 말보다는 그 사람이 나랑 평소에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를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사기에 있어서는 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나의 절친일을 하더라도 사기에 빠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약간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친구들은 그래도 나랑 비슷한 지적 수준이고 이성적이고 얘네는 사기에 빠지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사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멍청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솔깃해서 빠질 수도 있고요 돈을 운이 안 좋아서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제 생각의 핵심은 교육을 통하면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하면 이 모든 것을 극복을 할 수 있거든요 에이터네티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거 들으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비트클럽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본인이 듣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모든 사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는 딱 두 가지로 나눠줘요 첫 번째 첫 번째 사기는 암호화화폐라고 주장하는 사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암호화화폐는 이제 암호화화폐 특징이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암호화폐라고 주장하는 사기들은 이 특징 중에서 뭔가가 결여되어 있어요 뭔가 빠져 있어요 무엇이냐 암호화화폐 특징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타의 중앙화 프라이버시 무제한 사용 통제된 공급 블록체인이란 공개 장부가 제공하는 투명성 그리고 모든 이가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소스 코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원코인 같은 경우는 AML과 KYC를 그거를 정부와 이렇게 협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암호화화폐이 가장 중요한 특징인 그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김영범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고 난 뒤에 블록체인이랑 공개 장부가 제공하는 투명성 이런 거는 S-Trade 그런 건 S-Trade 트레이드나 아니면 Mining Max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최고를 했을 때 이게 원래 최고를 했을 때 최고에 된 그게 들어오는 게 보이거든요 특정 주소에 근데 Mining Max 같은 경우 그게 특정 주소에 들어오는 그 주소를 내가 볼 수 있냐라고 하면 엉뚱한 주소 제가 이건 친구를 통해서 아는 건데 엉뚱한 주소를 주거나 자기 풀에서 얻은 주소가 아닌 걸 주거나 또는 이게 다른 지갑을 한 번 건너서 왔어요 왜냐하면 최고를 새로 했다면 이거는 바로 내 지갑에 다이렉트로 꽂혀야 되는 건데 그걸 한 다리 건너가지고 오고 두 다리 건너가지고 오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사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이가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소스 코드 이게 중요한데 말씀드린 항상 말씀드리지만 블록체인 관련된 많은 것들은 오픈 소스입니다 그 말은 내가 코드를 썼을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컴퓨터 코드를 근데 그거를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따로 개발하고 있는 거다라고 꽁꽁이 이렇게 숨겨 놓는 거 그렇게 되면 의심을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백서가 없으면 아무 화폐가 없습니다 그것도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첫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거 맞았지 암호화폐라고 주장하는 사기고요 두번째 종류의 사기는 진정한 가치가 없는 암호화화폐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암호화화폐의 특징들을 충족을 그 내용들을 충족을 합니다 하지만 충족을 했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없을 때 이런 암호화폐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않나 쉿 코인 그냥 똥 코인이죠 똥 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말씀드리자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건요 진짜로 며칠간 고생하면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당장 비트코인에 들어가서 비트코인 코어 클라이언트를 그 포킹을 해서 그러니까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이름만 바꿔요 그러니까 뭐 블록체이너스 코인이라고 이름만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제가 클라이언트를 딱 켜는 순간 바로 블록체이너 코인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힘들지 않아요 저렴하게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뭐 클릭 몇 번 하면 되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내가 진정한 시장을 만들 수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암호화폐 가치를 이거 암호화폐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코인만 발행을 해놓고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가치가 는다? 그런 건 아니죠 돈을 투자하면 가치가 늘긴 느는데 그거는 서로가 가치는 없고 서로가 서로 돈을 뺏어먹는 방법이죠 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입장에서는 비트코인만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모든 알트코인들이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약간 더 유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있고 알트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쉿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쉿코인을 쉿코인 또한 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암호화폐라고 주장하는 사기와 진정한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 이것들이 사기를 분류하는 방법이라면 이 안에 있는 종류에 대해서 사기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첫 번째 종류는요 중간 거래자를 끼고 하는 P2P 거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코인들을 사고 팔 때 거래소를 통해서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P2P로 사람들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유튜브에 그냥 뜬 거 중에서 하나예요 유튜브에 영상 가끔씩 그 리플 관련돼서 뜨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 이렇게 찍혀져 있고 리플을 사고 싶으시면 여기로 연락하세요 사실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거기에 전화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거래소 가서 내가 돈 내고 리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리플을 사려면 이 번호로 연락을 하래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건 잘못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P2P 거래는 내가 거래소하고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왜 내가 그 사람을 끼고 리플을 사야죠? 그 사람도 결국에는 거래소를 통해서 그거를 살 건데 이런 경우에는 P2P 거래를 한다 그러면 에스크로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에스크로우 사이트도 신뢰하는 사이트가 아닌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스크로우라고 해놓고는 철자 하나 틀려놓고는 다른 사이트 신뢰받지 못하는 사이트인지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또는 되돌릴 수 없는 지급 방법을 사용하세요 금방 저하고 대화를 하셨던 누구시지? 그 이은정님께서 뭐 뭐지 이건 뭐 무슨 코인이에요 자기는 뭐 비트클럽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사실 비트클럽 네트워크에서 파생되어 난 또 다른 사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께서는 이거를 막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대요 여기를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간 거래자를 끼고 하는 P2P 거래 같은 경우는 되돌릴 수 없는 P2P 거래를 사용하 거래 방법을 지급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비트코인을 한 번 보내면 이거를 다시 돌려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돈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주고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주고 받고 이렇게 하면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비트코인을 받는데 이 사람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가서 신용카드 결제를 내가 신용카드 두만 받은 거다 해서 취소를 시키면 다시 튕겨져서 저만 손해를 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용카드 사용이나 그런 거를 하면 그거는 100% 좀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지급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네 딜러 끼는 거 어르신들 대상으로 정말 많이 하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코인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코인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아 제가 코인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사기의 한 종류죠 왜냐하면 코인을 마음대로 대출을 해주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출 사이트들이 자기가 코인을 대출해주는 건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 대출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서 코인을 대출한다고 올려놓은 올려놓은 그 순간에 그게 날라가 버린다던가 여러 가지 사기들이 많죠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투자 사이트에요 사실 이게 금방 말씀하셨던 에어비트클럽 에스티레이드 등등 여기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경우에요 투자 사이트는 대부분 내 거는 슬로건이 그거죠 비공개된 전매 특허 투자 및 차액 거래 방법이 있다고 약속을 하죠 비공개된 사람들은 모르고 여러분만 아십니다 그 다음에 전매 특허 저희 회사의 특별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투자와 차액 거래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 트레이딩 봇이나 또는 막 이제 인공지능이 핫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최첨단 인공지능을 탑재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파비오 씨 코인은 아마도 사기일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근데 다이앤커님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스스로 판단을 하세요 왜 투자 사이트들 이런 트레이딩의 AI봇을 사용하는 사이트들이 대부분 사기냐 네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코인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가격에 있어서 내가 10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100% 항상 수익을 내는 거는 불가능해요 예측 자체가 그렇게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이 사람들이 하루에 이 봇들이 내 계좌를 가지고 몇천건씩 거래를 한다고 해요 자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몇천건씩 내 암호화폐를 가지고 거래를 했을 때 수수료는 어떻게 감당을 하나요? 지금 수수료가 안그래도 높은데 그 다음에 두번째 몇천건씩 그러니까 회원이 500명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에어비트클럽 회원이 500명이고 제가 알기로 에어비트클럽이 하루에 6천건 이상을 각 회원마다 트레이딩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럼 500 곱하기 6천이잖아요 500 곱하기 6천이면 거래가 얼마나 되죠? 거의 300만? 거래가 거의 300만 되잖아요 그런데 300만 거래를 3천만인가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 거래가 블록체인 상에서 표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표시가 되는데요? 그 거래 주소가 일일이 다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또는 지금같이 블록 생성 속도가 느리잖아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보내기만 해도 속도가 느려 터져요 자 근데 블록 생성 속도도 느린데 어떻게 그걸 실시간으로 하죠? 그게 그리고 서버가 다운됐을 때도 그게 계속 하고 있나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보셨을 때 100% 수익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성공적인 트레이딩은 단순하게 기회나 아니면 가격차가 심한 기간을 알고 시장이 갈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펀드매니저나 아니면 주식으로 투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순수익이 얼마나 날 수 있냐 이익을 얼마나 볼 수 있냐 그것만 보면 안되고 성공적인 트레이딩은 단계별로 내가 수익을 내는 그런 확실한 목표 설정이 되어있거나 또는 스톱 플러스 설정을 통해서 위기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돈을 100% 수익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위기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사실 이 100%만 보지 말고 위기관리도 봐야 되는데 위기관리 대책이나 방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투자 사이트들 나를 대리해서 투자해주는 그런 사이트나 그런 서비스들이 진짜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기라고 믿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내가 수익을 내고 있는 트레이더예요 맞죠? 저는 정말 수익을 100% 내요 저는 틀릴 수가 없어요 항상 수익을 내고 있는 트레이더였는데 그럼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의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내 돈으로도 잘 보고 있는데 왜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 이렇게 얹어지고 해요? 맞죠? 이상하지 않아요? 또는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보신 분들도 다 아실 건데 내가 투자를 해도 장기간에 수익이 있죠 장기간에 봤을 때 내가 상향선을 그리는 거지 단기간에 하향선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항상 상향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거짓말, 허황된 거짓말이고 허황된 꿈을 파는 경우이죠 맞죠? 제네시스 마이닝도 위험하죠 제네시스 마이닝은 클라우드 마이닝 전체가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데 그것을 고수익률로 생각하고 마이닝에 투자를 하면 안 되죠 제네시스 마이닝은 윤보석님 재밌네요 네 전 리플을 굳이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공부는 하지만 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기 종류는요 HYIP HYP라고 하는데 High Yield Investment Program 즉 고수익 투자 프로그램이에요 고수익 투자 프로그램 또는 폰지 사기 또는 여기서는 MLM 또는 피라미드 이런 모든 것이 포함이 돼요 이런 사이트에 이런 곳의 프로그램의 특징은 이제 차액 거래나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낸다고 저희에게 약속을 해요 아니 차액 거래 트레이딩 또는 클라우드 마이닝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낸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프로그램에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 돈으로 수익을 제공을 해요 자 그래서 뭐 어떤 게 있냐 여기에서 HYIP에는 클라우드 마이닝 프로그램이 있어요 클라우드 마이닝 프로그램은 고수익을 단기간에 돌려준다고 약속을 해요 여기에서는 마이닝 맥스가 포함이 돼요 제 생각에 마이닝 맥스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최고를 해보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최고를 해보시는 분들 대부분 해주시는 말이 이거 마진이 원금 황금이 진짜 힘들다라고 말을 해요 사실 1년 이내에 비트코인 영훈이가 중고에서 최고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최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원금 황금이 1년 이내에 하는 게 힘들어요 그만큼 마진이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수익을 단기간에 돌려준다고 클라우드 마이닝 프로그램을 하라고 하면 약속을 한다면 그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마이닝만 하는데 그렇게 돌려준다고 하면 이건 좀 오버한 경우가 많아요 마이닝 자체가 매진에 매우 낮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데 만약 채굴이 그렇게 수익이 되면 왜 굳이 해시량을 대여하나 왜 다른 사람하고 클라우드 마이닝을 하라고 하냐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마이닝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 중에서 하나는 위기관리 기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 가격이 계속 올라갈 때 마이닝맥스 하시는 분들 가격이 올라가서 이더리움은 고수익이 될 거라고 하는데 거기서 항상 말 안 하는 게 있죠 POS 되면 어떻게 할 건가요? POS 되면 채굴이 어디로 돌릴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또 또 다르게 물어보면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채굴이 계속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꺼야 되는데 그럴 때 위기관리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에 대한 답이 없다면 그 클라우드 마이닝 프로그램은 AYIP 고수익 투자 프로그램 또는 폰지사기 MLM 피라미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인이 새로 발행이 됐다면 이 코인이 채굴된 풀에서 채굴된 풀에서 다이렉트로 지갑에 꽂히는데 이 지갑 주소를 알고 있었는데 이 지갑 주소를 공개를 많이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뱃 같은 경우는요 그거는 이제 ICO와 관련된 건데요 ICO는 전반적으로 거품이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뱃은 좀 다르죠 뱃은 그래도 이제 그 ICO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루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뱃은 뭐 일단 당장은 사기는 아니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YIP의 또 다른 거가 이제 보증금을 받는 암호화 화폐 투자 프로그램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줄 건데 너희들이 보증금을 어느 정도 예치를 해둬라 고수익 투자 프로그램 여기에 또 이제 뭐 여기 X트레이드가 포함이 되는데 내가 왜 보증금을 예치해둬야 돼요? 그냥 투자를 내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이 돈을 못 뺀다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알트코인인데 수익을 낸다는 폰지 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쉿코인 쉿코인을 통해서 쉿코인 ICO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코인, 삼성코인, LG코인 이런 거 많이 여기 포함이 되죠 코인을 만들었어요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 돈을 받아요 하지만 이 코인에 진정한 가치가 있나? 전세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나? 막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현대코인, 현대나 삼성코인 그런 거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현대가 코인을 출시해요 보스코인도 매스컴을 탔어요 맞죠? 보스코인도 신생 새로 시작한 기업인 보스코인도 근데 현대코인이 왜 매스컴을 못 타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라면? 매스컴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이건 사기죠 100% 100% 사기죠 다음입니다 이제 다음 사기의 종류는 ICO예요 ICO인데 ICO 사기는 첫 번째는 백서가 없다는 거 두 번째는 백서 내용이 기술에 집중을 하지 않고 코인 가치가 어떻게 상승할 건지에 대한 내용만 있는 거 또는 이제 이런 ICO들은 좀 사기를 치려고 하는 ICO들은 B급 좀 A급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알고 이제 명성이 있는 그런 자자한 간행물이 아니라 B급 암호화화폐 관련 간행물과 블로그를 사용해서 홍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또는 이제 개발자가 아누호화화폐 산업에서 일을 했다는 역사나 내력이 없고요 코드도 모두 모조리 비공개예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원코인이죠 루자 박사 찾아봐도 영어로 이 사람 찾아봐도 링크드인 뜨는 것도 없고 트위터 뜨는 것도 없고 이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원코인에서 하는 말만 이 사람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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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다 또는 아니면 이 사람 원코인 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내력이 있는데 그 이외에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공개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행사장에만 나오는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 ICO나 이게 사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코드도 비공개 무조건 무조건 1절 비공개라고 하면 그 코드 내 그 사람이 백도어 프로그램을 설치했을지 바이러스를 설치했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걸 확인을 할 수 있어야지 근데 그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사기죠 공개 블록체인이 아니고 비공개 블록체인이고요 또는 블록체인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블록체인은 데이터베이스에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가 탈중앙화가 블록체인이고 중앙화 돼 있는 것은 그냥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베이스가 블록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코인을 발행하는 그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을 마음대로 설정을 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을 가능해요 이런 것이 이제 ICO 사기에 포함이 됩니다 네 사기 정말 많아요 네 ICO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한 가지 아까 Bad ICO 물어보셨잖아요 ICO가 2, 3년 전까지만 해도요 웬만한 ICO를 하면 사람들이 사기라고 안 샀어요 ICO를 일부러 얘네가 잘하나 못하나 보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뒀거든요 그래서 ICO가 대표적으로 핫해지기 시작한 건 사실 이더리움이 4000% 수익을 작년에 찍으면서 핫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도 ICO는 있긴 있었지만 진짜 코인들이 하나하나 이더리움마저도 처음 나왔을 때 사기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ICO라는 걸 전적으로 신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야 세상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뒷조사나 그런 게 철저하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ICO는 나름의 또 다른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ICO가 가지고 있는 위험은 여기서 다루기에는 너무나 큰 내용이고 그건 따로 다루게 하겠습니다 EOS ICO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뭐 위험하다는 거는 이제 그 제가 뭐 그냥 이렇게 보세요 ICO는 여러분이 제가 모임에서 말씀드렸죠 ICO라는 것은 꿈을 보고 여러분이 돈을 투자하는 건데 그게 크라우드 펀딩들이 대부분 꿈을 보고 뭔가를 돈을 투자하잖아요 근데 킥스타터나 아니면 많은 크라우드 펀딩 관련 플랫폼을 보면 거기서 가장 투자를 많이 받았던 것들 예를 들어 100개를 봤을 때 아니면 1000개를 봤을 때 그 중에서 99%가요 대부분의 경우 제품 하나도 이제 제품을 하나도 만들지 않고 그냥 그 돈을 가지고 뭐 사업을 하다가 그냥 망해버리는 잠잠하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ICO가 예외일까요 ICO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 모든 ICO들이 제품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이 제품이 뜰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특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 리딩방요 네 참 웃기네요 아 네 단타 리딩 해주시는 분들이 진짜 뭐 얼마나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여기서 혹시 막 월스트리트이나 그런 데서 트레이딩 하셨던 분들이 제대로 좀 단타 리딩 해주는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지금 단타 리딩은 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차트 리딩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해야지만 가능한 건데 그래도 돈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 좀 제대로 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ICO 여러분 ICO에 들어간다는 그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그냥 편하게 얘네가 일단은 ICO 끝나고 난 뒤에 제품이 뭐 하나라도 나오나 이거를 보고 천천히 생각을 하셔도 돈 벌 기회는 많습니다 너무 다급해 하실 필요 없어 ICO 때 코인을 못 사면 내가 못 산다라는 생각은요 그거는 그런 건 없어요 ICO 때 못 사도 나중에 살 수 있어요 왜 그럼 왜 그럽니까 네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ICO 금방 말씀해 드렸고요 이제 여섯 번째 사기 종류는요 신뢰성을 주지 않는 거래소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3개의 거래소가 있죠 뭐 코빗, 코인원, 그 다음에 빗삼이 있는데 어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사용을 해보시다 보면 여기에서 신뢰가 좀 덜 가는 거래소가 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3대 거래소 이외에도 추가적인 거래소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나머지 거래소들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열에 올라야 되는데 신뢰성을 주지 않는 거래소도 저는 사기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성을 주지 않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보안의 허술함, 야피존 같은 경우 해킹을 당했죠? 해킹 당하면 안 되는데 또는 내가 여기서 돈을 보냈는데 이게 빨리 가지 않다던가 아니면 서버가 항상 다운이 된다던가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운이 되는 것 같아 보인다던가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거래소 또한 신뢰성을 주지 않으면 이것도 충분히 사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일곱 번째 사기는요 직접 지갑을 해킹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를 사기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데 어 뭐 지갑 파일을 어디에 직접 업로드를 하면 내가 뭐 관리를 해주겠다 뭐 이런 말이구나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서 거래소 같은 경우죠 아니면 지갑이라고 해도 비밀번호를 너무 쉽게 설정해 놓는 경우가 계세요 어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 만큼 이 비밀번호들은 모든 사이트마다 제가 거래 모든 사이트마다 모든 지갑마다 비번이 달라야 되고 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다는 건 최소한 어 15자 이상 최소한 15자 이상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 다 포함되고 기호랑 숫자 다 포함되고 뭐 이런거 안돼요 뭐 이런거 예를 들어서 뭐 어 블록체인 1 느낌표 이런걸로 하시면 안돼요 아니면 내일은 뭐 하시은 1 느낌표 이런거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되고요 이런거를 이제 복잡하게 해야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뭐 숫자를 사이사이에 넣고 여러가지를 생각해보시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기계가 뚫기 힘든 기계가 어 기계가 해킹하기 힘들지만 이제 인간이 연상하기 쉬운 이미지를 상상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보고 있을 때 보세요 어 제 삼성 핸드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트패드가 있고요 그리고 제트스트림 펜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비밀번호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숫자를 73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73 갤럭시 그 다음에 74 뭐 제트스트림 75 노트패드 이렇게 하면 한 20자 정도 비밀번호가 나와요 근데 저는 이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연상 인간이 연상을 했으니까 하지만 너무 길어져서 이 비밀번호가 뚫기 힘들죠 그러면 내가 지갑이 10개가 있다면 10개마다 다 다르게 하고 여러분 자산을 보고 하시는 거니까 종이에다 다 적으세요 다 적어서 집에 금고나 그런 데 보관을 해두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뭐 비밀번호 보관 프로그램을 써도 되는데 그건 컴퓨터가 해킹 당하면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아니면 2FA 그러니까 뭐 차라리 여러분의 OTP를 막 전적으로 신뢰하시는데 OTP도 그렇게 신뢰할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2FA인 뭐 핸드폰이나 이메일 계정 이렇게 두 가지 써서 2Factor Authentication 이중인증을 하는 것도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멀티시그가 제일 좋아요 멀티시그를 사용해서 종이와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하는 건데 그냥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 멀티시그를 써요 멀티시그를 쓰는데 제가 어 멀티시그 지갑을 멀티시그가 뭔지는 아시죠 지갑 하나를 열기 위해서 뭐 몇 분의 몇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지갑에 대한 키가 열다섯 개가 있는데 이 열다섯 개의 키 중에서 뭐 일곱 개의 서명을 받으면 이 지갑에 있는 돈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지갑에 있는 거를 일단 어 오버를 안 하고 한 열 개 정도 만들게요 열 개 이 지갑에 있는 거 열 개 정도 만들고 이 지갑에 있는 서명 중에서 내가 여섯 개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이 지갑에 있는 서명 중에서 네 개 정도는 제가 가지고 있고요 여섯 개는 제가 신뢰하는 가족들에게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나눠줘요 자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이 지갑을 해킹하려고 할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키 네 개를 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해킹이 불가능하고요 나머지 가족들 최소한 두 명 더의 키를 실제 종이 지갑을 확보를 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해킹을 할 수 있어요 이해 되셨나요 멀티시그 지갑이 아니면 기기별로도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블록체이너즈 저희가 자산 관리하는 방법은 어 제 컴퓨터 한 대가 제 컴퓨터가 일단 어 지갑을 서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훈이 컴퓨터가 지갑을 서명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같은 곳에 그냥 한 군데 두는 숨겨두는 이제 하드웨어 지갑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멀티시그 지갑에서 서명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 말은 저랑 영훈이가 각각 컴퓨터로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하드웨어 지갑을 누가 가져와서 자기 컴퓨터 플러스 하드웨어 지갑으로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로 저희는 서로를 믿고 서로 오래 믿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뢰의 기반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습니다 이해 되셨죠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지갑 해킹이 안 됩니다 네 음 네 그럼 질문 잠깐 답을 해 볼게요 어 봅시다 음 어 스티밋 전 좋다고 생각해요 스티밋은 근데 뭐 스티밋은 이거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스티밋은 그냥 써보세요 스티밋은 좋아요 그냥 뭐 서비스가 좋다는 거예요 저는 뭐 전망이 좋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제는 종류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 머릿속에는 아 이거 사기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아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꾸준한 고수익을 약속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위기관리 대책이 없고요 모든 폰지는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게 모든 폰지는 여러분이 들어가셨을 때 모든 사기는 일단 여러분의 수익을 줘요 수익을 몇 개월 동안은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넣었는데 내가 돈을 못 받으면 내가 내가 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월간은 주는데 장기간을 놓고 봤을 때 수익이 고정적으로 계속 들어오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첫 수를 배부르지 마세요 돈을 줬어 이번 달에 줬어 와 좋은 게 아니고 이 수익이 계속 유지가 되나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기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수익 대부분이 지인 소개료나 커미션 위주에요 누구누구 데려와서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이만큼을 얹어드리겠습니다 만약 그거 자체가 수익률이 그렇게 좋다면 왜 소개를 해서 굳이 커미션을 줘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마이닝 서비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소개료나 커미션을 통해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백과 흙이 있으면 여기서 클라우드 마이닝은 약간 여기 회색과 백색의 경계 사이에 애매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말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립자가 대표가 창립자나 대표가 익명이거나 검색하기 힘들어요 구글 검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단지 그 사이트에서 나온 그 사람 이름을 믿지 마시고 그 사람 이름을 개별적으로 구글 검색에 또 해보셔서 다른 사이트 신뢰받는지 뭐 3자 사이트 공개된 사이트에서 이 사람 이름이 올라와 있나 올라와 있지 않느냐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등록 또는 세미나 참석을 해야지만 추가 정보를 제공한대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정말 계략적이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를 해놨는데요 이걸 하고 싶으면 돈을 내셔야지 더 정보를 드립니다 아니면 세미나 참석을 하셔야지 더 정보를 드립니다 왜요? 왜요? 왜 내가 돈을 먼저 내야지 정보를 줘요? 그냥 정보 주면 안 되나? 네 한번 고려해 보실 거고요 다섯 번째는 비공개 소스 또는 공개 블록체인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말은 비공개 블록체인 뭐 리플 같은 게 사기다 이 말은 아니고요 공개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특성 중에서 하나가 공개로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리플 같은 경우 블록체인을 볼 수 있는 뭔가는 있잖아요 그런데 소스 코드 자체가 공개가 안 돼 있어서 개발자가 볼 수 없거나 또는 블록체인에 거래되는 내역을 내가 볼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사기예요 그러니까 공적 감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고 외부인이 확인을 못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또 주의 기울여야 되는 방법은 자기 코인만 취급하는 거래소 원코인이 대표적인 예죠 원코인이 거래소가 있어요 근데 그 원코인 거래소에서는 원코인이 그 거래소를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죠 왜 이 코인이 그 거래소를 벗어나지 못하지? 다른 거래소에서 왜 이 원코인을 취급을 안 해주지? 이게 그렇게 진짜라면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의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예를 들자면 뭐 사기는 많아요 알라딘코인, 원코인, 에스트레이트, 비트위진, 오토코인, 엘비트클럽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많은 코인들이 그런 모든 것이 있다는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랫부분에 저스틴 리님 사실 이게 저스틴 리님이 저한테 또 이렇게 해달라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하는 건데 저스틴 리님이 스팀에서의 사기에 관련된 걸 올리셨으니까 사기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시다면 저스틴 리님한테 질문도 많이 해보시고요 스팀에서의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이분도 이거 사기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스틴 리님? 아 오셨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네네 네 아 치의룡씨은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사기에 대해서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완료를 했고 그러면 이제 아이쇼에 관해서요 제가 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고 이거를 마무리를 할게요 아이쇼에 관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단순히 말하자면 아까 말했듯이 실제로 스타트업이 망할 가능성이나 아니면 크라우드 펀딩을 한 프로젝트가 망할 가능성이나 아이쇼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보세요 배드 아이쇼 같은 경우 이번에 배드 아이쇼가 얼마 정도 받았죠? 어마어마한 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이 한 가지 한 주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저번에 옛날에 더 다워 해킹 사건에 있었듯이 이 주소가 과연 안전한가 왜냐하면 이 주소 하나만 뚫을 수 있다면 그 도둑들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해킹 공격이 좀 심할 거라는 그거고요 근데 해킹은 사실 힘들죠 이 주소, 주소와 그러니까 블록체인 해킹하는 게 아니라 이 주소를 해킹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돈이 돌고 돌아야지 유동 자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배드 아이쇼 같은 경우는 아니면 벤코나 아니면 EOS나 돈이 한 계좌에 다 묶여버려요 개발을 하는 동안 이 사람들은 이 돈을 현금화를 바로 안 시켜요 왜냐하면 내가 들고 있어서 이 가치가 올라갔을 때 그제서야 내가 현금화를 조금 조금씩 시키기 시작하고 일단은 자기들이 받은 이제 뭐 엔젤 투자자나 아니면 벤처 캐피탈에서 받은 그 돈으로 자기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이걸 조금 조금씩 팔기 시작하는데요 이 돈 지금 ICO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더리움 기준을 이더리움만 놓고 얘기했을 때 ICO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더리움 양이 묶여있어요 다 그러면 그 말은 자동적으로 공급이 떨어진다는 말이고 공급이 떨어지면 왜냐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부터 밧 ICO가 자기 지갑에 있는 돈을 이제 유동자산으로 자기 지갑에 있는 이더를 유동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장에 풀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프로젝트를 대부분 잡고 있는 로드맵이 올해 ICO가 핫했으니까 로드맵이 1에서 2년이에요 뭐 아니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한 큰 큰 ICO를 크게 했다는 걔네가 물론 단계별로 돈을 풀기 시작했지만 돈을 풀기 시작했을 때 만약 이더리움 가치가 그거를 받쳐주지 않는다면 모든 프로젝트들이 일일이 돈을 푼다면 갑자기 급증한 공급 때문에 가격이 확 떨어져요 맞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EOS ICO 1년인 거 괜찮아요 뭐 1년인 거 좋아요 근데 과연 1년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1년을 하기 전에 ICO 사실 ICO를 하기 전에 제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도 뭐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제가 저번에 오픈바자를 했잖아요 오픈바자를 하고 난 뒤에 오픈바자는 왜 ICO 아니요? 이런 게 올라왔는데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ICO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품을 만들고 난 뒤에 이 제품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돈을 투자 자금을 받는 게 돈 받는 게 좋지 이 투자 자금 받는 방법이 꼭 상장이 아니어도 뭐 엔젤 투자자나 ICO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 ICO에 너무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요 왜 첫 번째 ICO에 몇 억씩 받아야 되나요? 그냥 몇 천만 원 받고 이 제품을 만들면 그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이제 라운드 2로 해서 라운드 2로 해서 다시 돈을 받고 라운드 3로 해서 돈을 받고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델이 없어요 제가 주변에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 당장 물이 들어오니까 노를 젖자 이런 생각으로 모두가 ICO를 하는 거 같은데 그런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저는 배시나 벤코나 EOS나 ICO가 그냥 ICO 지금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논리 때문인데요 지난주에 비텔릭 블로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 블로그 포스팅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지금 ICO에 어떻게 거품이 껴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ICO에 관련된 내용 아 사기에 관련된 내용, ICO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만하고요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 추가적인 얘기는 이제 제가 남아서 채팅을 할게요 채팅 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